고맙습니다. 곧 박수 안 쳐야 됩니다. 놀래라. 감사합니다. 박수를 왜 치느냐. 좀 일찍 마쳐라 이 말입니까? 3.8.5 보겠습니다. 3.8.5. 오늘 이제 종강을 해야 되는데 주택법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조금 하고 주택과 건축은요. 심화 강의인데 조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에 용어정이 파트를 했죠. 용어정이 했고. 이제 건설 보도록 할게요. 주택법은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구성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구성요소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률이다 보니까 국토의 선계획이었죠.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관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변경. 그 다음에 기반시설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계획. 이게 목차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목차는 도시개발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뭐 만들었어요? 계획 만들었죠. 무슨 계획? 개발계획을 만들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가를 받고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했죠. 실시했죠. 그죠? 사업을 한 방식이 두 가지 있었죠. 무슨 방식? 수용과 환지. 이렇게 해서 환지는 환지계획을 만들어서 환지계획대로 환지처분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끝이었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증비사업인데 증비사업은 절차별로 안 했어요. 증비사업은 사업별로 분류했죠. 사업별로. 주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을 사업의 특징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측이 약간 다릅니다. 물론 증비사업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비사업의 절차가 시설사업의 절차하고 개발사업의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이유는 도시군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증비사업도 개발사업 절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언급해 볼게요. 증비사업을 할 때는요. 증비기본계획 먼저 계획을 만듭니다. 증비기본계획과 증비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증비구역 지정을 해요. 그러나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는데 그 사업시행자에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가 일정수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라는 걸 설립합니다. 그러고 나면 개발법에서 있는 실시계획과 똑같은 내용이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사업시행계획을 만든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 인가가 떨어졌죠.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증비사업은 시행을 하게 되면 분양을 해요. 먼저 분양신청을 받거든요.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증비사업은 절차적인 부분이 크게 안 중요한 게 어디 걸 끌어올 거냐면요. 도시개발사업에 있는 관리처분계획파들은 환지를 끌어올 거고 그다음에 조합은 어디에 있는 조합을 끌어올 거냐면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을 끌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비사업에서는 개발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발법이 돼야 되고 도시개발법은 어디 걸 끌어왔어요? 국토개입법을 끌어왔죠. 국토개입법이 정리가 돼야지 개발정비가 자동으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파트를 국토개입법을 그만큼 자세하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주택법은 우리가 용어정위 파트는 배웠어요. 용어정위는 배웠는데 구속요소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나요? 주택법의 구속요소? 구속요소 물어봤다 이거. 했나 안 했나 물어봤는데. 주택법은 구속요소가 간단해요. 첫 번째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용어정위입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인데 두 문제 나오는 해가 훨씬 많아요. 작년에도 두 개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두 개 나오고 그래서 용어정위를 정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전주에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을 뭐 해야 돼요? 지어야 되겠죠. 건설입니다. 건설. 주택을 짓는 데 관련된 논점들이 있겠죠. 건설이 두 번째 논점이에요. 지었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지었으면 뭐 해야 돼? 주택을 지었으니까. 공급을 해줘야지. 공급. 세 개요. 용어정위, 건설공급. 이것밖에 없어요. 주택법은 그 중에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건설 안에 보면 3대 쟁점이 있는데 그 3대 쟁점이 뭐냐면 주택을 건설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자한테 가서. 그래서 등록 관련해서 좀 이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주택법 건설을 할 때 조합이 건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상의 조합이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래서 조합 관련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는 뭐 받고 지어야 됩니까? 건물을 건축, 허가받고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허가라는 말을 안 하고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이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요.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지고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그때 뭘 받으라고 해야 되냐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라고 하죠. 그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주택 증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그 다음에 개발인가 할 때는 뭐 받아야 돼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지 착공할 수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는 뭐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주택법에서는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허가받으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관련 논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 파트의 3대 논점이다. 말이 안 되나 3대 논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2개에서 3개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4, 5년 사이에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 과거에는 잘 안 냈거든요. 과거에 안 냈는데 30회 이후에 지금 문제가 꾸준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 이거 놓을 것 같다고 찍었는데 작년에 또 나왔는데 그게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관련 논점이 최근 들어서 신흥강자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쟁점이 제가 과거에 수업할 때는 주택건설 논점은 3대 논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3대 논점이라고 하지 않고 4대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 리모델링까지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중심이 되는 거고 용어에서 특이한 게 있나요? 등록 그다음에 조합. 조합은 여러분 우리가 주택법상의 조합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지역주택조합 원 모집한다는 광고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건데 지역주택조합을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직장주택조합. 그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특히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의 움직임이 있는데 리모델링하다가 거의 스톱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죠. 30년 지나면 안전진단도 없이 뭘 허용해 주겠다. 재건축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실제로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매년 선거 때 되면 항상 그래 하거든요. 그리고 선거 지나고 나면 허지부지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어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방향성으로 잡혀간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논점이 있더라. 그리고 공급은요. 공급정책이 있어요. 공급정책. 공급과 관련된 정책이 있고. 맞춰서 좀 적어볼까.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단은 전체 흐름을 한번 주택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공급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질서. 공급질서를 유지하는 쪽에 초점 맞춘 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개의 논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공급정책에 있어서는 주택공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우리나라만 쓰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없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쓰는 제도.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 제도를 가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또 있죠. 작년에 나왔죠. 조정대상지역. 조정지역들. 조정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 세 가지 제도가 현재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썼죠.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여러분들도 굳이 중개소 공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다 숙지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다음에 조정대상지역. 그다음에 공급질서가 유지돼야 되는데 질서가 막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질서 유지에 있어서는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청약통장을 막 사고 팔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조합원의 지위를 막 사고 팔고 한다든지 각종 딱지라는 게 있거든요. 딱지. 철거예정확인서라든지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막 사고 팔고 하는 행인들이 막 행해질 때 어떤 처벌을 하고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공급질서를 누가 깨는 경우도 있냐면 사업주체가 건설회사들이 공급질서를 깨는 경우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갖다 누워가지고 있냐면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재단권 같은 거 막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사업주체를 가면 돈 어디서 끌어올 때 그냥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되나? 아파트를 짓는데 부지를 사는데 그게 5천억짜리더라. 그러면 그게 자기 자본으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뭘 가져와요? 브릿지론 또는 PF를 가져오잖아요. 아이가? 맞잖아요. 돈 빌려오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태양건설도 지금 워크아웃들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런데 빌려 놓을 수 있는데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 지워야 되죠. 지워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을 때 다 지워야 돼요. 안 그러면 저당권이 실행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돈 계속 내고 있는데 그게 실행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지휘들이, 입주민들의 지휘들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각종 저당권 설정 제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하게 하는 게 없어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쓰는 각종 제도들. 그다음에 전매 제한이 돼야 안 돼요? 전매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전매를 하는 게 원칙입니까? 안 하는 게 원칙입니까? 뭘 하는 게 원칙이야? 뭘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는 게 원칙이야? 하는 게 원칙이야? 고집 세고 보지 말하겠지. 내가 두 번 물어보면. 계속 이야기해도 시험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공통적인 특성이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고집 세고. 고집 세고. 계속 자기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집이 어떤 근거가 있으면 되는데 근거 없는 고집들. 그렇죠? 자 다시. 분양권이 있단 말입니다. 분양권. 분양권이 있는데 분양권을 매매를 갖다가 매매를 하는 게 자유롭게 하는 게 원칙이다. 안 하는 게 원칙이더라. 하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재산권이거든요.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이 돼 있는데 그 재산권 행사는 뭐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되냐면 헌법 23조에 나와 있거든요.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이 된다. 2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은 되는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있다. 공공복리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북 봉화에서 예를 들어서 분양권이 있더라. 그런데 누가 내가 분양권을 받았거든요. 분양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팔아라 그래. 나도 팔고 싶어. 팔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있죠. 그런데 어디서 난데 투기 과일증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분양권은 전매가 자유가 원칙이에요. 재산권이다 보니까. 내 재산권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누가 돈 더 준다고 팔아래. 그러고 내가 분양권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2, 3년이 있다가 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별로 아파트에 마음에 안 들어. 또는 내가 자금 여력이 안 돼 가지고 중도금을 못 낼 것 같아. 그럼 팔 수 있어야지 당연히. 자유가 원칙이라네. 금지가 원칙이 아니에요. 자유가 원칙인데 그걸 막아놓고 있잖아요. 막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막는 이유가 여러분 알다시피 투기할 지구. 우리가 정책에서 배웠던 것들이죠. 그다음에 조정대상지역. 그다음에 분양권 상한제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전매를 막아버리죠. 절대로 못하게 합니까? 일정 사회가 있으면 또 가능합니까? 일정하죠. 전매 가능 사회가 있어요. 그게 심연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은 예를 들어서 투기관리지구 안에서 분양권 전매를 막아놨단 말입니다. 막아놨는데 절대로 안 되면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파는 게 자유가 원칙이에요. 금지가 원칙이에요. 자유가 원칙이라니까요. 그런데 투기관리지구에서는 전매가 입주권이죠. 입주권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이러니까 우리가 투기를 막기 위해서 공공폭력을 막아놨다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가 만약에 전매가 투기관리지구에서 안 된다 그러면 투기관리지구에 있는 중개사들은 집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문을 다 닫아요. 이사를 다 갑니까? 아니면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왜 하고 있냐면 예외적으로 전매 가능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 가능 사유들이 폭넓은 예외가 인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은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또 거래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고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중개사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질서 유지는요. 공급질서는 질서가 어떨 때 출제가 될까요? 공급질서가 막 어지러울 때 출제가 될까? 조용할 때 질서가 잘 지켜지고 괜찮을 때 어떻게 출제할까요? 언제 출제할까요? 그렇죠. 지금 어지럽습니까? 질서가 어지럽습니까? 아니면 공급질서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질서 유지가 아니고 지금 물건을 내놔도 안 팔리는 형상입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출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주택법은요. 어디를 따라가냐면 시장 정책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에 시험에서 조정지역이 나왔는데 조정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시험을 과열 지역을 계속 출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위축지역을 출제를 했어요. 부동시장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주택법이 가지고 있는 공통특성이다. 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주택법 용어를 알고 그 다음 뭐 건설. 지었으니까 뭐 해야 돼? 공급.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안에 있더라. 지을 때는 이제 주택을 지을 때는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죠? 등록을 한 다음에 사학객 승인을 받는 데 그와 관련된 논점들이 이 네 개에 있더라. 그래서 등록은 주택의 첫 단추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은 주체 파트고요. 그다음에 사학객 승인은 이제 시작 단계. 주택을 지을 때 건축허가 받듯이 주택법에서는 사학객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이 완공이 되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이 끝났죠. 그럼 마지막 금정 절차로서 뭘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중공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공검사. 그런데 주택이 완공이 되죠. 그러면 중공검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사용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용검사.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죠. 그리고 건물이 완공이 되죠.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받는 걸 뭐 받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사용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중공검사, 중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약간씩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개발인의 허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전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각 법별로 표현을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더라. 공법이 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같은 말인데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요소가 있으니까 이 구성요소를 가지고 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펴 놓고 있는 385가 주택건설에 있어서 건설이죠.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등록이 나오죠. 등록바가 시험이 작년에 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3, 4년 나왔고 작년에는 출제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0, 22, 26, 31, 그렇죠?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32, 33은 보통, 그러니까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매년 출제가 아니고 보통 한 3년 정도 주기를 타면서, 3, 4년의 주기를 타면서 퐁당퐁당 출제가 되는데 31이 더 나왔기 때문에 32, 33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3년 정도 주기를 갖다가, 빠르면 3년, 늦으면 4년 주기를 타고 가니까 작년, 올해 출장에서 높았는데 작년에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조금 출장에서 높다고 봤는데 여집씨 나와버렸어요. 올해는 어떨까요?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죠? 출제 가능성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등록 관련해서는 한번 전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주택을 지을 때요. 주택을 지을 때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사업 주체. 우리가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죠. 그다음에 정비 사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 시행자 이를 불러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그런데 주택법에 오면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 주체 이를 불러요. 건축법에 오면 뭐라고 부를까요? 근무를 짓는 사람을? 건축주 이를 부르죠, 건축주.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사업 주체, 그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그다음에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 그걸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업 시행자. 짜증나 했더니 이게 글자가 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입에 붙으려고 하면 방법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뱉아줘야 돼요, 밖으로. 말을 갖다 뱉어가지고 자꾸 익숙해지게끔 하셔야 됩니다. 사업 주체가 있는데 사업 시행자나 사업 주체는 크게 항상 두 개로 나눴죠. 뭐하고 뭐로 나눴습니까?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 이렇게 나누지 않았나요? 공공민간 이렇게 나누지 않았나요? 사업 시행자도 마찬가지고 사업 주체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공공민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 이렇게 나누지 않았나요? 공공민간 이렇게 나누지 않았나요? 사업 시행자도 마찬가지고 사업 주체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공공민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공공부분에 사업 시행자에 누가 있냐면요. 국가, 지자체가 있습니다. 국가하고 지자체.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주공이 있죠. 주택공사가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고? 집안공사도 있겠지. 집안공사가 여러분들 서울의 SH공사. 그 다음에 경기도도 얼마 전에 새로 영어 인위시를 달아가 출범했더라고요. GH공사 이래가지고. 경기도 하우징. 뭐 이럴 겁니다. 아마. H가 하우징일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공공부분에 공익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공익법인. 여러분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법인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택을 짓는 주체가 누구냐고 했을 때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법인이 주택을 짓는 겁니다. 이게 공공부분의 사업시행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부분의 사업시행자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조합이 있죠. 그 다음에 누구도 있냐면 고용자가 있어요. 고용자. 이 고용자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셨는데 체크하는 게 줄치라는 말은 아니고요. 줄치라는 말은 아니고. 줄치라는 말은 아니고. 고용자는 말의 의미를 하셔야 돼요. 고용자가 사업주체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들 사원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사원아파트. 그렇죠? 사원아파트. 사원아파트를 지으면 사원아파트를 누가 지어요? 고용자가 있잖아. 고용자가. 그래서 울산에 가면 사원아파트가 좀 있거든요. 사원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데 이제. 그렇죠? SK정류 뭐 이런 데서 사원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직원들에게 공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원아파트가 지어지면 이걸 사업주체를 누구로 보냐면 고용자로 봐요. 그 다음에 누구도 보냐면 법인이 돼요. 법인. 이 법인은 현대건설. 그렇죠? 그 다음에 GS건설. 그렇죠? 이런 데를 말합니다.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 그리고 개인이 주택 건설업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개인이 여러분 우리 동네 근처에 개인들이 빌라 같은 거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주체가 이렇게 크게 공공, 민간으로 나누었는데 공공 부분의 사업시행자에서 국가지야체,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이 있고 민간 부분의 사업시행자에서 조합이 있죠. 그 다음에 고용자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주체의 종류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주체가 연간입니다. 연간 20세대나 20호 또는 1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상의 주택 건설업을 하려고 할 때예요. 하려고 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목표를 잡았어. 2024년의 목표를 우리는 20개 이상을 한번 지어보자는 목표를 잡았죠. 그러면 하려고 할 때는요. 뭐 하려고 해야 되냐면 등록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돼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몇 개 이상을 지으려고 할 때요? 20개입니다. 기준점이 20개예요. 20개. 19개 이하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댁 근처에 만약에 누가 빌라를 짓는데 만약에 19세대 이하짜리를 짓죠. 그럼 그냥 지으면 돼요. 등록 안 해도 돼. 등록 안 하고 그냥 건축업을 하다 짓는 거예요. 건축업을 하다. 그런데 20개 이상을 지으려고 하죠. 그럼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등록의 기준이 한 번입니까? 연간입니까? 연간이에요. 연간. 1년의 목표치를 그리 잡는 거예요. 1년의 목표치를 20개 이상을 잡았죠.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국정한테 통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주체는 등록을 해야 된다. 20개 이상 지으려고 하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택공사 안 합니다. 지방공사 안 합니다. 공인법인 안 합니다. 조합 안 해요. 조심해야 돼. 조합은 등록을 안 하는데 어떤 경우에만 등록을 안 하냐면요. 등록 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으로. 그럴 때는 등록 안 합니다. 왜냐하면 등록 사업주체하고 사업을 조합하고 같이 하거든요. 조합을 같이 하거든. 왜 등록 사업주체하고 같이 하냐면 조합은 포크레인이 있어 없어? 조합이 포크레인이 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능력이 안 된다 말이야.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등록 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같이 하게 되면 등록 사업주체가 등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러니까 조합 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해석을 했는데 시험에 2 잘 내는데 등록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맞이한다. 등록 안 한다라는 것에 반대해석은 등록 사업주체와 사업을 공동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 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등록을 해라는 얘기지. 이게 시험에 나와요. 고용자 마찬가지로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 사업주체가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이때는 등록 안 한다. 열어보시면 돼요. 출제를 갖다 이것도 하거든요. 하는데 이거는 안 틀려요. 출제에. 이거 틀렸다 하면 그냥 낸일을 기약해야 돼. 우리가 이제 문제를 위해 40문항이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 틀려도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맞춰야 되는 문제를 갖다가 만약에 시험에서 틀린다. 라고 하면 그냥 낸일을 기약하는 게 맞습니다. 맞추어도 되는 문제를 틀리면 틀려도 되는 문제는 맞추지. 맞출 수 있지. 맞출 수 있지. 맞출 수 있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놓으면 문제가 중으로 바뀌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도대체 20개 이상을 지을 때는 등록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등록하는데 이런 문제죠. 누가 등록하는 데라고 하니까 야들이 등록해요. 법인하고 개인이. 법인하고 개인이 등록하는데 그래서 야들을 개인하고 법인이 등록을 하거든요. 야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주택법상의 등록사업주체도 이러면 돼.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체파 때 가면요. 주택법상의 등록사업주체가 어쩌니 재채니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요약해요. 개인하고 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춰서 등록했을 때를 말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과 개인이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법인과 개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서 등록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법인과 개인에 등록하려고 하면요. 자본금이 얼마는 돼야 된다? 3억입니다. 개인의 재산평가액이 6억. 그 다음에 기술자가 몇 명 있어야 된다? 기술자 한 명을 확보해야 돼요. 기술자 한 명. 그리고 사무실 면적이 과거에는 33제곱미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3이 아니고 그냥 운영하는 데 적절한 사무실이 된다. 여러분 보시기에 등록요건이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워요? 등록요건이 까다롭다? 안 까다롭다? 안 까다롭죠. 자본금 얼마? 3억. 자본금 3억. 자본금 오늘 넣었다가 내일 빼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까다롭죠. 기술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하하고 누가 하고? 아니 자본금 3억에 지하하고 누가 하고? 기술자하고 책상 몇 개? 한 개 둘이 마주보고 있으면 돼요. 짜장면 몇 그릇 시켜보면 돼? 두 개. 정반 짜장면 하나만 되겠지. 그래가지고 나눠보면 돼? 그러면 등록할 수 있다니까요. 등록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등록요건입니다. 등록요건. 이게 시험에서 핵심은요. 이걸 내는 게 아니고 공공원 꼬로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공원 등록하지 않는다. 그렇죠? 민간 부분에서 등록을 하는데 특히 조합하고 고용자를 조심해야 돼요. 조합은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안 하는 걸 갖다 먼저 적어놨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면 안 해야 된다? 등록사업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 그리고 고용자도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떤 경우에? 등록사업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 결국 누가 등록한다는 의미가 되냐면 법인하고 개인. 법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설회사입니다. 그냥 건설회사. 포스코 건설, 현대건설, 그 다음에 GS건설, 삼성물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등록 관련 논점이에요. 등록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업을 단독으로 할 것이냐 공동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논점이 되거든요. 사업을 단독으로 하느냐 공동으로 하느냐 등록까지 했으면. 사업을 단독으로 하느냐 공동으로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단독이냐 공동이냐라는 문제인데 공공부부는 사업을 단독으로 해요. 그런데 조합입니다. 조합은 등록사업주치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하여하는 게 아니고요. 등록사업주치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반면에 고용자 있죠. 고용자는 등록사업주치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사업주치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합하고 고용자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등록에서 관련 논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록을 했으니까 시공을 해야 되겠죠. 시공할 때 요건이 있거든요. 요건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보셔야 됩니다. 그건 다음 심화 강의 때 한번 언급할 겁니다. 등록에 있는 기초적인 부분. 이게 여러분들이 체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일정 요건에 상하면 등록을 안 받아주는 경우에서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도시개발법에 있는 이벌의 길격 사유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요정도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볼까요? 한번 등록 한번 볼까? 사업주체.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체로 불러요. 자 단독에서 등록사업주체 등록입니다. 등록 기준이 뭐예요? 연간이에요. 연간. 포인트가 뭐라고요? 연간. 연간에 동그라미 치르면 돼요. 몇 개 이상? 20개죠 20개. 대지는 얼마? 대지는 얼마? 1만? 1만. 주택은 몇 개? 20개. 대지는 1만. 그런데 보니까 비등록이라고 나와요.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야아들은 등록 안 한대. 그러니까 바로 이제 법조번에는요. 비등록이라고 바로 나와버리는데 저는 접근이 좀 다르겠죠. 사업주체를 먼저 나눠드리고 사업주체 안에서 등록과 비등록을 나눴죠. 여기는 이제 사업주체가 누군지가 뒤에 나오고 등록 여부를 먼저 언급해보니까 헷갈려 있었어요. 자 우린 배웠죠. 국가재세 등록한다 안한다? 안한다. 주공? 안한다. 지방공사? 안한다. 공인법인? 안한다. 야 네 개를 합쳐가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공. 공공은 고로 등록한다 안한다? 안한다. 등록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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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조합이죠. 조합. 조합 등록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갈라린 이야기죠.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조합만 등록을 안 하는 거야. 그럼 해석을 해야 돼. 공동으로 안 하면. 그렇죠. 등록한다 이 말이지. 등록한다. 아이고 열심히 안 적어도 되는데. 나중에 심화 강의 때 진짜 자세히 알 건데 그때. 또 위에 뜻을 하면 책 더러워지는데. 당근에 책 파는 것도 고려하면서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근에 책 파는 경우도 고려하면서. 당근에 책이 많이 올라와요. 왜 올라올까?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고용자. 고용자. 뭔 말이고 그게. 모르겠다. 고용자. 고용하는 자. 고용하는 자. 고용자는 여러분들 사원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사원 아파트. 사원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돼 있죠. 그렇죠. 주택 등록사업주체하고 공동으로 하는 고용자만 해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기준 나오죠. 등록기준. 그러니까 결국 누가 등록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결국 누가 등록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그렇지 법인하고 누가 하고. 그렇지 그렇지 개인하고. 와 잘한다 진짜. 진짜 잘한다. 이제 뭐 하는 2일 하니까 잘하네. 자 등록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기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중사업 등록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이게 하나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중사업을 둘 다를 할 때는 중복 적용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답니다. 첫 번째 자본금이 얼마는 돼야 돼요. 3억이고 개인은 재산평가액이 2배 6억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을 하죠. 그러면 건설분야 기술자 한 명. 대중사업만 하죠. 그러면 누구 통업분야 기술자 한 명. 둘 다 하죠. 그럼 각각 한 명씩 두 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무실 면적은 옛날에는 33이었거든요. 33. 과거에. 33이었는데 지금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추면 됩니다. 그냥 책상 한 게 있으면 돼요. 면적을 갖다가 옛날에 10평이었는데 10평 아니어도 10평 아니어도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등록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도시개발법상의 조합 정리인 거 기억나십니까? 조합 행거. 기억 안 날 수 있어. 괜찮아. 조합이라는 게 도시개발법이 있는 건 아시죠? 그 조합을 보면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임원.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조합 임원에서만 결격 사유가 아니고 어떤 공적인 단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주자 대표가 된다든지 하는 등등 할 때 이런 사람들은 그게 출마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출마를 막아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출마를 막아버린 사람들이. 그게 공통요소인데 우리 공법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마 법령에도 나올 겁니다. 그럼 공법에는 상당 부분에 나와요. 이게 어디에 놓으냐면 도시개발법에서 임원의 결격 사유. 그다음에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그다음에 여기에서 결격 사유. 그다음에 주택법도 임원의 결격 사유. 이래서 공법의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이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기를 해야 됩니다. 안기를 해야 되고 그걸 한 번 안기하면 나중에 유용해서 물을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상당히 출제를 많이 하는데 어디에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나올지, 정비법에서 나올지, 주택법에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한 번 볼게요. 누구는 안 되냐면요. 누구는 안 되냐면 이게 결격 사유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조합의 임원이 되지 마라. 누구겠습니까, 주로? 대부분이? 응? 이건 다 배운 거예요. 이게 법리기 때 법을 배우니까 법리거든요. 법리. 누구냐? 누구냐로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는데 임원이 돼가지고 내지는 등록을 해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적 모임에도 어떤 대표자리나 임원자리에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않나요? 그거 누군데라고 하니까 미성년이에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 피성년 후견인을 뭐라고 하냐면 검지단자 이를 불렀어요.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치산자 이를 불렀어요. 그런데 용어를 바꿨죠. 치산자라는 게 좀 이상하게 이래가지고 일본 용어 이래가지고 지금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파산 파산 복권 안 된 사람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누구예요? 공통점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파산자 파산자가 누구예요? 경제적 무능력자 경제적인 무능력자 파산자 그 다음에 부정수표 단속법이나 주택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면제를 받게 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아요 2년 그러니까 형 집행이 끝나야 돼요 법적 책임을 다 해야 돼 다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반성해야 돼 2년 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해줍니다 2년 안 지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요 기간 중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4개는 어디하고 똑같냐면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주택법 어디를 가더라도 다 똑같아요 4개 공통이에요 공통 4개는 여러분도 안 기하셔야 됩니다 4개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공부 어렵게 하지 말아 좀 어차피 민폐서 배우는 거다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누구 제한되어 있는지 알잖아 두 번째 경제적 무능력자 파산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뭐 해야 돼 끝나야 돼 내 법적 책임을 다 해야 돼 다 하고 나서 몇 년 지나야 돼 2년 그리고 무슨 기간 중에서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서 있죠 집행유예가 뭐예요 집행을 유예한 거예요 집행을 유예했다니까 그 유예 기간 중에 사고 치면 집행을 해버린다니까요 그거 봐 입원이 됐거든 내지는 등록을 했거든 근데 집행유예 돼 있는데 얘가 뭐 잘못해가지고 집행을 해버려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그 유예 기간을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개는 공통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됩니다 이건 금방 외웠다 이거는 지금 안 해야 됩니다 수업 듣다 보면 자고 수업 듣다 보면 자동으로 외웁니다 그리고 등록이 뭐 됐어요 말소 어떤 연유로 말소 되고 나서 몇 년 안 지났더라 2년 등록이 말소가 되고 어떤 연유로 말소가 됐거든요 말소 사이가 밑에 나옵니다 근데 2년이 안 지났다든지 그러면 등록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말소가 바로 밑에 나오네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말소합니다 국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다만 1로에 해당할 때는 등록을 말소 1로는 등록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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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필요적 말소입니다 1로 그러니까 1로만 아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1, 5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말소 말소 할 수 있다겠죠 뭔데? 그러니까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식으로 했을 때 동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분이 뭐냐면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대여해줬어요 빨리 빌려줘요 이거 그러면 말소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들이 많죠 20개 이상 지으려고 하면 20개 이상을 지으려고 하면 뭐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등록을 하기 싫겠습니까? 싫겠죠 통제를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동네에서 18세대의 빌라를 지었어요 흔히 연립주택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했어 분양이 너무 잘 됐는 거야 끝났어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짓고 싶어 18개를 한 번에 첫 번째 18개일 때는 등록 안 하고 하잖아 그런데 한 번 더 지으려고 하는 게 18개를 그러니까 몇 개가 돼? 아니 18 더하기 18도 못하나 36개 아이가 26개가 넘어 36개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해결 안 되는 분들은 구몬수학 갖다 오셔야 돼요 구몬수학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36개 갑자기 20개가 넘어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 등록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 등록증을 만한다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최근에 전세 사기 많잖아요 그렇죠? 전세 사기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도 우린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단독주택 하나 사가지고요 한 10억짜리 사가지고 빌라 지어가지고 쫙 분양해가지고 쫙 분양 안 되는 것들은 뭐 해버리고 전세 놓고 쫙 빠져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그 돈 가지고 뭐한다? 전세금 뽑고 다 뽑아가지고 옆에 뭐한다? 또 사가 또 지어요 또 사가 또 짓고 또 사가 또 짓고 수백 개를 지어가지고 일부는 분양하고 분양 안 되는 건 뭐하고 전세 주고 그리고 자금은 뭐하고 싹 다 빨아들여가지고 계속 짓는 겁니다 계속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기가 터지는데 그런데 그게 주택가격이 올라갈 때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뭐한다 등록을 뭐한다 말소 해버립니다 끝! 조금 더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 등록은 요정도 여러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 충분합니다 요정도 충분합니다 웬만하면 노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노는다 웬만하면 공법에는 조합이 세 군데 나옵니다 도시개발법 상의 조합 그다음에 정비법 재개발 건축 조합 그다음에 주택법에 있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 조합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조합은 웬만하면 출시되죠 그런데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던 게 31회 때 나오고 나서요 31회 때 나오고 나서 32회 33회 와 2년을 연속으로 쉬었어요 2년 연속으로 그래서 막 저는 작년에 막 거품 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나왔죠 자 조합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택법 조합인데 이거는 정리를 제가 좀 하고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실래요? 주택법상의 조합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이름은 아실 건데 세 가지 조합이 뭔데요? 그렇죠 지역주택조합 또 그렇죠 직장주택조합 그다음에 리모델링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 출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격이 제일 중요해요 자격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법상의 환지 그다음에 정비법상의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주택법상의 지역 직장 리모델링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던 거는 지역주택조합을 많이 봤을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타오펠리스에 살아요 100팽짜리 그리고 은행에 지금 30억이 있어요 현금이 이 사람이 경기도 안양 평촌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대 그럼 그 사람이 조합원이 되려고 줄 서서 조합원이 되는 게 맞아 안 되는 게 맞아 빨리 이야기해야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수업을 여러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습니까 그 사람이 타오펠리스 100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안양에서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그런데 청약을 넣었어요 그럼 그거는 또 되는 게 맞아 안 되는 게 맞아 그건 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냥 같이 판단하면 해보는 거야 같이 판단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출발이 밑바닥에 베이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깔려주면서 그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되지 그런 것들도 없이 그냥 무뚝대고 줄줄줄 해버리면 나중에 암기가 되고 그 암기는 결국은 망각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암기 망각 암기 망각 하면서 비슷한 것들로 하면 헷갈린다는 이야기라고 그게 섞여버리면 실타를 못 풉니다 실타를 그러니까 막 주워넣으면 안 돼요 막 주워넣으면 이게 안에 섞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롱 속에 뭐 넣을 때 뭐 넣을 때 제일 편한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문 열고 넣으면 된다니까요 빨간색 옷은 좋고 여름, 가을 막 넣죠 문제는 이제 등산 관리인데 등산복을 찾는 때 문제지 엿는 게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암기가 문제 아닙니다 항상 찾는 게 문제예요 찾는 거 시험장에서는 몇 분 안에 찾아내야 돼? 1분이요 1분 입주 찾아내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옷을 막 넣는 거는 괜찮은데 넣어가지고 장롱에 열 개의 장롱에 옷을 갖다가 막 쑤셔 넣는 거는 괜찮다니까 그게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등산 가야 돼 밖에 지금 차가 기다리고 있어 몇 분 만에 찾아가야 돼 등산복을 1분 1분이요 못 찾으면 못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막 쑤셔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체계를 잡아가지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헷갈린다는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헷갈린다 두 번째 헤대도 것이 없다 세 번째 맨날 틀리는 것만 틀린다 가장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 우린이 어디냐면 처음에 넣을 때 잘 못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요 입주권, 분양권 같은 게 분양을 받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청약 자격을 줍니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오펄리스에 살아도 통장에 계속 돈 넣었고 강남에서 분양할 수도 있잖아요 강남에서도 일본 분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격이 되면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겠다, 직장조합원이 되겠다라는 등등의 논리로 들어오면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조택조합 이거는 서민주택이다 보니까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 내 5년 있다가 서울로 이사 갈 건데 지역주택조합 됐어 이러면서 지역주택조합원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원은 일정 자격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또 직장주택조합을 보는 순간에 현대건설에서 내지는 현대자동차에서 직장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데 기아자동차에 있는 사람이 현대자동차에 직장주택조합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LG 삼성전자가 용인에서 직장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데 LG전자에 있는 사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조합은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자격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주택 조합 설립 가능 지역에 적지 마세요 6개월 거주하면 돼요 나중에 자료 다 나갑니다 적지 마시고 적다 보면 놓칩니다 100개월 살았는다고요? 6개월 어디냐면 옛날에는 동일한 특, 광, 시, 군에서 6개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7, 8년 정도 된 거로 제기하는데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를 위해서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요건을 갖다가 지금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증입니다 옛날에는 동일한 특광시 군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죠 그러면 안양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고 싶은데 내 조합원 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래요? 390 390 봐라 그 조합 설립 가능증이 바뀌었다고요 한번 봐봐 옛날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는 과거는 동일한 동일한 특, 광, 시 군이 과거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지역주택조합 1번에 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 아! 돼 이제 인천 돼 그러니까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잖아 그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있어요 실제 제 조카가 한 10년 됐네 10년 안 됐네 한 7, 8년 됐네 이거 풀리고 나서 제가 아는 분이 중개사 하시는 분이 저한테 송도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하는데 그분이 이제 조합 관련 일을 한다고 저한테 아파트 한 개 준다고 동호 찍어 준다고 막 그때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뭐 안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10분도 없더라고 그래서 조카한테 저한테 하라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내가 어디라고 했어? 인천, 송도 난 안 되거든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주소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 조카가 그때 결혼증년기였는데 조카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송도에 그래가지고 됐어요 조합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위를 넓혀놨어요 수도권은 다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안양에서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죠 그러면 우리가 인천에 거주하는 분이 안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봐봐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세종 그죠? 그 다음에 충북 충북은 없네요 충북은 광경시가 없다 보니까 충북은 혼자 밖에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광주하고 전남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불경 부산, 울산, 경남 다 먹고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조합원이 누가 되느냐라는 파트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동일한 특강시군이 아니죠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 그죠?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몇 개를 거주하면 돼요? 6 개를 살면 돼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주택을 가져야 되냐면 전용면적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를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은 당연히 되겠죠 무주택은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되는데 전용면적 얼마짜리를 가져야 돼? 85 이하 몇 개?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니까 당연히 뭘 포함할까요? 무주택도 포함하겠죠 그죠? 근데 누가 돼요? 세대주가 돼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거 보면서 자격요건 같은 거 판단할 때 자격요건 같은 거 판단할 때 내가 내가 그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좀 전에 여러분 등록 길킥 사회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내가 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미성년 한정치산 그 다음에 미성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탈락 나가라 두 번째 뭐가 나갔어요? 파산자 나가라 세 번째 뭐가 나갔어? 그죠? 근거 이상 형의 선거를 받고 집행정료 면제 대기로 한다면 몇 년 2년이 안 지나서 나가라 또 누가 나가야 돼? 집행정료 기간이 있으면 나가라 또 누가 나가야 돼?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등록을 한번 해본 적 있는 사람은 나가라 아무도 안 나가네? 여러분들은 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입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판단할 때도요 내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내가 내가 어딘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 그러면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를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85 초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꿈도 꿈만 안 되죠 가가지고 줄 서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또 누군 안 돼 세대주 세대주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지역인 경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아인분들 좀 나가주실래요? 뒤에 뒷문 열고 어머나 나가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85 이하 85 이하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85 초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나가주실래요? 뒤로 세 번째 세대주가 아인분들도 나가주셔야 돼요 세대주 아인분들도 나가주셔야 돼요 글러진다니까요 이게 좀 자기 얘기에요 자 그 다음 직장입니다 직장은 주택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공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주택을 사는 겁니다 지어놓은 주택을 사는 거예요 공급이라는 것은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대지를 매입하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걸 말하겠죠 공급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아파트를 지어놨어 주택공사나 아니면 현대건설이 그럼 가가지고 직장조합이 가가지고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김포 금단신도시에다가 아파트를 갖다가 3,000세대를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장조합이 가가지고 현대건설한테 가가지고 야 500개만 팔아라 우리 조합으로 500명이 있는데 우리 살게 500개만 팔아라 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공급이에요 공급 그렇죠 그래서 건설하고 공급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둘 다 동일한 직장이 근무해야 돼요 당연한 요소 알겠습니까 얼마나 근무해야 될까요 근무기한이 없어요 지역주택조합은 몇 개월 거주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6개월이죠 직장조합은 근무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입사해가지고 직장조합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입사했거든요 오늘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딱 썼어 근로계약서를 금방 썼는데 사내방송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오늘 직장주택조합원 모집하니까 그렇죠 오늘부터 오늘부터 그렇죠 내일까지 모집하니까 선착순으로 300명만 모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근로계약서를 쓴 신입사원이 그렇죠 설문실이라 가지고 그거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돼 안 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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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괜찮습니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몇 개월 근무하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지역은 6개월 거주해야 되는데 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건설은요 건설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을 한 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을 조심해야 되는데 공급은 뭐를 공급받는 경우를 말하냐면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급을 할 때는요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80화인데 무주택 세대주만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직장주택조합에서 가지고 공급 파트를 조심해야 돼요 공급 공급은 뭘 공급받는 거겠습니까 제가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겠죠 그래서 국민주택이다 보니까 요건이 까다로워야 돼요 아니면 다른 요건하고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냐면 80화 이하 안 됩니다 그렇죠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이 조합은 자격입니다 자격 리모델링은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리모델링은 소유자지 뭐 리모델링이니까 리모델링은 누구 걸 하는 거야 내 거 내 거 내 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된다 소유자 임차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상가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리시설도 포함합니다 그걸 흔히 표현을 갖다가 복리시설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여기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출발점 되십니까 자 두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정 숫자가 모여야 돼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야 일정 숫자가 모여줘야 되잖아요 일정 숫자가 모여야지 조합이라는 게 구성이 되고 여러분 이거는 기본 개념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합원들이 뭐를 출자를 한다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잖아 뭐를 땅 맞아요 땅 그러니까 재개발이면 재개발 지역에 내가 뭐냐면 건물은 노후 불량 건물에서 건물은 철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출자를 한다니까 내가 누구는 100평 누구는 20평 누구는 5평 누구는 250평 이런 식으로 출자를 한다고 조합을 구성하죠 그래가지고 뭘 지어?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가 뭘 지어? 아파트를 지었잖아 그리고 누구 걸 지은 거야? 내 거 지었잖아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투자해가지고 출자를 해가지고 뭘 지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지 야 현대 너희들이 왔어 지어? 그러면 현대가 와서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지어 안 지어? 짓죠? 누구 돈으로? 저거 돈으로 짓는다고 조합원들이 돈이 없어 착각하지 말고 현대가 와서 짓는다고 지었잖아 지었지 그럼 그거 갖다 누가 먼저 가져가는 게 논리야 조합원들이 먼저 가져가야지 그 조합원들이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은 100평을 어떤 사람은 250평을 어떤 사람은 20평을 이렇게 출자했을 거 아니야 출자가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아파트를 가져가는 것도 다 다르겠지 그 정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 정산이니까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받아갈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내놓겠지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가? 누가 가져가? 시공사가 가져가야지 시공사 돈으로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그다음에 남는 게 있잖아 남는 거는 누가 안 되죠? 일반 분양 남는 거는 일반 분양 안 하잖아 일반 분양 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줘? 그걸 누가 가져가? 시공사가 가져가는데 시공사가 얼마만큼 가져가면 건축비만큼 가져가겠지 건축비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익을 부실 거 아니야 왜냐하면 처음 짓기 전에 이거 평당 얼마에 짓겠습니다라고 하잖아 그렇죠? 아파트를 갖다가 평당 짓는데 건축비가 2천만 원 들여서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00만 원짜리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평당 건축비가 2천만 원 되게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짜리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2천만 원 하면 안에다 실크 백지 바르고 200만 원이면 신문지 바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웃을 일이라고 천차만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현대건설이 지으면 다 좋다고 하는데 천만 원 무슨 소리에 샀노?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현대건설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아파트 들어갔다가 2천만 원 지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조합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합은 우리가 출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그런데 지역직장주택조합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지역직장주택조합은 누가 돈을 내야 돼? 조합원들이 돈을 내잖아 그 낸 돈 가지고 뭘 사야 돼? 그렇지 토지를 사야 된다고 또 뭐도 해야 돼? 건춈도 해야 된다니까요 누구 돈으로? 조합은 돈으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직장주택조합은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누가 많이 가입을 합니까? 요건도 보면 80위하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이렇게 요건을 잡아놨잖아 그런데 이분들이 자금 여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지혜되고 재개발, 재건축은요 토지가 있어? 없어? 있죠? 우리가 건물지든지 아파트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토지하기가 토지 라면을 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면이 있어야지 아니 아파트를 짓는 데 제일 중요한 게 토지가 있어야 되고 라면을 끓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라면이 있어야지 끓일 거 아니야? 라면하고 물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아이가? 라면이 있어야 되잖아 물이 없으면 그래서 부숴먹던지면 하면 되잖아 스포이로 뿌리고 부숴먹으면 맛있죠? 침이 살고 보이네 맛있죠? 살 뿌리고 보면 기가 막히잖아 MSG가 쫙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이유가 계정리도 많이 이어지는데 논란이 많은 이유가 돈을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했는데 결국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주도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매입하기가 쉽다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어떤 동네에다가 지역주택조합을 만들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만나 그러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와 조합 만드니까 좋겠네라만 생각하는데 저는 듣자마자 뭘 생각하냐면 와 저 안에 지금 수만명이 수천명이 살고 있는데 저 토지를 어떻게 매입한단 말이야 저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는 쉽냐? 신도시에서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을 하는데 아 그거는 쉽겠지 토지를 갖다가 통으로 사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기존에 누가 주택을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에 가보면 구도시인가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다는 플랜카드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저렇게 수백 명이 살고 있는 곳에 토지를 어떻게 자들이 매입을 할까? 매입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매입이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죠 비겁거린다니까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길어져요 사업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뭘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용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조합장이 먹는 짜장면 값을 누가 내야 돼요? 그렇지 조합원이 내야 돼요 조합원이 되어야 돼요 조합원이 조합장이 먹는 짜장면 값 커피 이런 걸 다 커피값을 다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조합장이 짜장면을 엄청난 양을 먹어져낸다 이 말입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들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의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의 사업을 할 때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2억을 대출 받는 건 괜찮은데 그 대출 받는 금액들이 천억 단위입니다 천억 단위 그러니까 하루에 사업비가 얼마씩 깨져요? 천억을 대출 받았다 천억은 더 드는데 일단 천억이라고 계산해봅시다 천억이면 하루에 얼마요? 이자 5% 줄게 5% 싸게 진짜 싸게 준다 5% 5% 줄게 5% 5% 천억이 5%면 천억이 5%면 얼마야? 50억 아이가 1, 2년에 50억 아이가 그렇죠? 그걸 갖다가 나눠봐봐 365일로 하루에 이자만 해도 엄청난 돈들이 안에 금융비용이 녹아들어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5년 안에 끝날 사업을 갖다 10년 이렇게 했다면 그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지금 현재 시세가 만약에 2천만 원이니까 조합원들에게 1,500에 분양해줄게 하면 조합원들은 와 1,500이라고 하는데 1,500이다 아이다 아이다 나중에 한참 아파트 짓고 말할 때는 그때는 그렇죠? 금융비용이 올라가 뭐 올라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낸단 말입니다 이 조합 관련해서 다툼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면 그냥 모집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일정 숫자가 뭐에 대해 안 모여야 돼? 모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이 얼마나 모집이 돼야 되냐면요 주택을 짓겠죠 그렇죠? 주택을 짓게 되면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가능 숫자 몇 프로? 50% 이상이 모집이 돼야 됩니다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얼마 50% 이상 예를 들어서 조합이 조합주택을 천 세대를 지으려고 했어요 천 세대 요만큼의 토지를 확보해서 그래서 천 세대를 지으려고 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발기인들이 모집하겠지 그럼 몇 명이 모집돼야 된다고? 그렇죠 500명 천 세대면 500명 그런데 490명이 모집돼 있어 그러면 안 돼요 500명이 모집돼야 되고 최소 몇 명 이상은 돼야 된다? 20명 최소 20명은 돼야 돼요 최소 20명 최소 몇 명? 20명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0세대를 지으려고 합니다 30세대를 조합주택을 그렇죠? 그러면 몇 명이 모집돼야 돼요? 그렇죠 20명이에요 50%인데 30명에 50%면 15명이거든요 안 돼 20명 왜 하필 20명일까? 왜 하필이면 다른 숫자로 20명일까요? 최소 20명으로 잡았을까? 그렇죠? 등록기준 아까 몇 개 이상? 연간 몇 개? 응 그거 기준을 맞추려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이 돼야 됩니다 모집이 됐어 모집이 됐어요 50% 모집 됐어 그럼 뭐 해야 된다? 설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립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설립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에서 건설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는 설립할 때 인가를 받아요 인가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죠 이거는 모집할 때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만다? 신고하고 조합을 모집할 수 있다 만다고요? 신고 만다고요? 신고 리모델링은 당연히 인가를 받겠죠 그래서 조합 슬립 단계에서 슬립 단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틀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복과육 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나중에 심한 강의 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능지역은 나오죠 조합은 자격이 나오죠 그죠? 지역주택조합으로 자격이 나오는데 뭐 볼 것 없어 그냥 80위에 몇 개를 가지면 돼? 한 개 그 다음에 설립 가능지역에 몇 개를 살면 돼? 6 개를 살면 돼요 끝 다 그 다음에 직장 80위에 몇 개? 한 개 그쵸? 그리고 동일한 직장에 뭐하면 된다? 그 뭐하면 돼 그 다음에 리모델링 누가 된다고요? 소유자 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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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확인 확인도 받고 확인받는 건 별 게 아니고요 별 게 아니고 전산망을 돌려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몇 개월 살아라고 해서 6개월 6개월을 띄엄띄엄 살아야 돼 연속해서 살아야 돼요 그쵸 연속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럼 연속해서 살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그게 본인한테 있어요 본인 우리 예를 들어서 청약 같은 거 넣을 때요 이거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청약 자격이 있거든요 점수 계산하고 뭐 이런 청약 자격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이 알지구다 그러면 누군 안 되고 누군 안 되고 1순위가 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넣어 당첨자가 나와 안 나와? 넣어줘 그러니까 넣을 때 예를 들어서 청약을 넣을 때 청약을 받는 추적에서 이 사람이 자기 인지를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해 야 경쟁률이 100대 1이면 천 세대인데 경쟁률이 100대 1이면 몇 명이 몇 명이 청약을 넣어? 뭐 계산이 안 되노? 만 명이었잖아 아니 천 세대니까 천 세대인데 경쟁률이 100대 1이라 그렇죠? 만 명이 아니네 10만 명이 넣겠네 그렇죠? 그럼 10만 명의 청약을 받아가지고 받는 척해서 그 사람이 자기 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뺑뺑이를 돌린다니까요 뺑뺑이 아시죠? 그리고 청약 가점제하고 추첨제하고 병행해서 하잖아 당첨자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당첨자한테 야 그거 맞는지 가져와 이래 합니다 그거 서류로 갖다 된다니까 근데 검토해 보니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 TV에 나오잖아요 TV에 청약 부적격자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13대가 당첨이 뭐 됐다? 취소가 됐다 이 사람들한테 뭐 해야 된다? 다시 13대를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할 때는 또 선착순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 보니까 강남 쪽에 경쟁률이 만 대 1이고 2만 대 1이고 그래가지고 됐는데 재작년이 한 번 나왔는데 됐어 누가 넣었는데 30대 초반인가 넣었거든요 신분이 한 번 났더라고 근데 그때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 투기할 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첨은 됐어 근데 하여튼 계약만 하면 당첨 금액은 뭐라 그러지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하고 한 10억 차이가 나는 거야 대박 터진 거지 로또지 로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금을 못 내는 거야 계약금을 못 내는 거야 계약금을 강남인데 그 신분이 안 보셨나요? 지금 보셨습니까? 반갑다 신분을 같이 보니까 인터넷에 포털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작년에 작년에 한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는 그 사람이 낸 서류가 맞는지를 갖다가 전산망을 돌려낍니다 전산 검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줍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숫자 나오죠 몇 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정 세대수 예정 세대수 몇 프로? 50% 최소 20명 근데 누구는 20명이 안 돼도 되냐면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20명이 안 돼도 됩니다 왜 그러냐 알아보실 때 리모델링은요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두 문제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받은 경우도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20명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쉴까요? 너무 길었네요 실시간이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 1 Amy 1 Amy 2 Amy 2 Amy 2 Amy